이집트는 풍부한 식물과 야생생물로 축복받은 땅으로 떠돌아다니는 수렵 및 채집 부족을 정착시킬 수 있는 훌륭한 곳입니다. 비록 미개한 기술과 돌로 만든 도구에 의지하는 민족일지 몰라도 이들은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나일 삼각주에 작은 마을을 세우고 7명으로 부족을 키우십시오. 한글자막은 아이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여기? 사냥은 성공적이었고 당신의 부족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주민들은 이 땅에서 많은 아들과 딸을 키울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